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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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벚꽃이야? 원래? 벚꽃이었으면 엄청 예뻤겠다. 이게 내연산은 포항역에서 5,000번 버스 타고 1시간 거리다. 물론 입장료는 있다. 포항 시민은 천원 안시민은 3,500원 포토전 입구 포토전 아니 저 석타! 신라시대 사찰로 알려진 보경사는 포항에서 가장 큰 사찰이다. 석타! 왼쪽으로 지나서 은폭포까지 갈 거야. 오른쪽으로 오다 보면 전망대가 있고 왼쪽에 서릴대가 있는데 양쪽에 다 가기에는 조금 어깨 꺼! 태연산은 8km에 달하는 계곡과 시비폭포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목적지는 소금강 전망대다. 등산시간은 왕복 4시간 정도다. 우린 어디가 연산폭포? 우린 어디가 연산폭포? 응 나무가 죽으면 다른 나무로 막 옮겨가 딱 포장 밑에 해가지고 진식 계속 줄여보래. 다람쥐를 찍을 수 있을까? 다람쥐를 찍을 수 있을까? 상생폭포 마치 쌍둥이처럼 두 개의 물줄기가 나란히 사이좋게 떨어지는 폭포. 멋있네. 다음번쇼집 어딘? 영상폭포 900개다. 아.. 되게 머네. 저기 정상이야? 멋있다. 아.. 알고보니 이곳에 숨은폭포가 하나 있었다. 보현. 보현폭포. 아.. 보현폭포. 찜해난폭포. 아기폭포. 보현폭포. 보현폭포. 선보폭포는 따로 가야돼? 현재 정상도 사는데 잘 돌지않는다. 아.. 여기 예쁘다. 잠용폭포. 아직 순천하지 못하고 물속에 숨어있는 용. 오.. 묶음폭포는? 이렇게 여기에서 묶음폭포라고 했나요? 네. 바람이 맞지 않은 폭포. 제 묶음폭포. 저게.. 제 4폭포. 4폭포 못 찍어. 우린 먼저 영상폭포로 향한다. 영상 구름다리. 영상 구름다리. 킥킥대. 오! 흔들 흔들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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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폭포. 엄청나요. 엄청나. 엄청나. 130m 높이에서 거침없이 떨어지는 영상폭포. 왜 앉아간 적혀있어?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자기 유령 택배가 남기려고 저렇게 편하잖아. 지금. 구름다리 밑에가 반은폭포. 육폭포. 제육폭포. 이제 왼쪽으로 해서. 절로. 여기로 올라가서. 구름다리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쭉 간 다음에. 모변을. 저기. 어딨지? 저거. 손을 일때는 여기서 250m. 그 뭐지? 그냥 직진. 난 소금강 전망대로 가는 직진을 선택했다. 물이 진짜 맑아. 고기 물고기. 내 김밥. 살짝. 고기 물고기. 소금강 전망. 쭉 더 넣어. 뜨거워물. 고기. 까지. 손 들어간다고. 저거. 고기만에. 고기와서, 고기와서, 좋아. 고기만에나. 고기와서. 고기와서. 소금강 전망대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길건너 오른편으로 넘어왔다 소금강 전망대 700m 남았습니다 진짜 위험해 떨어지면 진짜 위험해 혓고기 떨어지면 큰일 나겠어 여기 소금강 전망대 저거 뭐였더라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소금강 전망대 도착을 했습니다 소금강 전망대는 맞은편 선입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다 보인다 안녕 저기 소금강 무슨 바다야? 칠포? 월포? 제가 월포인 것 같은데 월포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얼굴 형상 어디 보자 얼굴 형상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보경사 32분 남았습니다 하사는 보온한 반향으로 했다 뚜둥 갓 붙여도 보고 역시 전망의 최고는 소금강 전망대 인기를 mogę 꼭 해야겠다 그럼, 빠이 좋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